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한주간 마무리하는 주간브리핑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조금 특이한 상황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을 시작해서 선물 기준으로는 0.7% 가까이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0.65% 정도 갭 상승 시작했다가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24%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또 들어올리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아침에 제가 최근에 본 상황 중에 가장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자 뭔가 하면요 여기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외국인 선물이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 크게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에 좀 가담해주는 부분이 그나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조금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조금 이따가 지금 연필을 꺼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12,500개약 선물을 12,500개약을 때리면서 큰 양 밀어버립니다. 야 이것이 과연 무슨 상황인가 평소하고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자 결론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만개약 가까이를 다시 걷어들이면서요. 시장을 급반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미국 선물과 연동이 잘 되지 않는 모습. 연동이 되긴 하나 그 폭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론로 말씀드리면 2300대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한번 익혀놓으시고 설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만개약 11,000개약 12,000개약 가까이 누적으로 플러스되어 있던 부분 이거 거의 상세되다시피 마이너스 전환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인데 다시 끌어 땡겨가지고요. 다시 플러스 한 만개약 인근까지는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특이하다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자 이게 미국 선물인데요. 좀 좁혀놓고 봐야 되니까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요.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고를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시가입니다. 우리나라 시가. 여기가 종가인데요. 어저께 전전일에 CPI 충격에 이어서 PPI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 11.1%로 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너졌는데 끌어 땡깁니다. 자 그 전날도 보시면요. 크게 발표위에 2% 가까이 폭락하다가 끌어 땡기고 자 이것을 보고 미국도 어느정도 저점을 형성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끌어 땡겼기 때문에 이게 전일의 우리나라 종가 구간이니까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플러스죠. 자 플러스인데 갭 상승 출발했다 이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이게 9시거든요. 여기 내용 기억하셨죠. 여기 세밀화 세분화해서 보면요. 여기 스트레이트로 빠진다고 이거를 마이너스 1.2%까지 밀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전일 종가에 비해서 그만큼 빠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격적인 선물 매도가 들어와서 시장을 밑으로 크게 한번 하방쪽으로 가져가 버려있는 시도가 있었는데 강하게 미국이 또 선물이 끌어 땡기니까 실패 이러면서 걷어들인 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물을 13,000개 가까이 매도를 때리면서 플러스 0.6에서 마이너스 1.2 그럼 도합 1.8 가까이의 큰 폭을 가져오는 스트레이트로 낙포를 가져오는 아침 장에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아연실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었나요. 저는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V자 급반드 하니까 같이 V자 급반드 아마 선물 투기적인 매도 세력이 여기가 무너지니까 한번 여기까지 내려갈 때를 생각하고 하방쪽으로 베팅을 크게 했는데 그대로 들어올리니까 걷어들인 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다시 밀리는데 여기까지면 장 초반 여기 밀리는 자리였거든요. 여기까지 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안 옵니다. 이제 V자 급반드 이후에 그냥 위에서 머무르고 여기가 종가인데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아침에 여기까지 빠질 때 여기까지 빠졌으면 여기 종가가 아침에 저가 V 미국 선물 기준으로까지 오면서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 내려와야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위에서 딱 잡아놓고 마무리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상당히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그거는 아침 특이상 여러분들께 한번 브리핑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0.84% 상승하면서 나스닥 선물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장시간 20분여 남았는데요. 미국 권장 위쪽으로 땡겨준다면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상당히 또 양호한 흐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특이상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간에 14일 동안의 하락 사이클 14일이 끝났으니 어저께도 시어스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여기서 밑으로 쏟아지느냐 아니면 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14일 동안의 흐름을 예측을 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2300을 지키는 흐름이 나오니 위쪽으로 이제 20일도 돌파하느냐 자, 코스닥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고무적인 것은요. 지금 환율이 1320원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업종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이런 쪽으로 상당히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외국인도 2300 인근은 우리나라 저점 권력으로 지금 현재는 좀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면 1326원입니다. 자, 이것도 그죠? 조금 예외의 상황이거든요. 환율과 주가는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반비례 관계인데요. 환율이 이렇게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주가는 벌써 이 저점대를 깨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단독의 환율 상승이라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다 보니 그렇게 용이 나는가 봅니다. 그렇죠? 비단 단민국 환율만 이상하게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도 1대1 됐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이니 이라고 시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아주 크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깨는 게 깨는 게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도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인샤인 파파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급격한 변동성 최근에 본 변동성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모종의 시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파파님도 아침에 보시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낙폭 이런 부분들 반드시 오늘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 주요 종목들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야 이거 삼성전자 4.35% 제가 정가인금까지 봤는데 결과는 4.35%으로 끝났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지리도 안 가더니 이제 갑니다. 그죠? 간단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낙폭과대 되어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쪽 자동차 쪽 오늘 강세 보였고요. 나머지 그냥 아주 좋지 않는 상황 특히 금융주들 금융주들 박살을 냈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좀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고 조선주도 좀 쉬운지 않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강세는 무너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쪽 오늘 양호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양호했습니다. 그동안 지수 하락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 보여줬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셀티미스 삼행제 조정 비교적 양호하게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 지금 20위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만원대 다시 회복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추세 중에 첫번째 관문의를 할 수 있는 20위를 돌파했는데 좌측에 보시면 기관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최근에 외국인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이틀 팔았습니다만 그 이전 이틀은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아직까지 강하게 매수에 동참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1돌파 이후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같이 들어오는 중간중간에 매도도 있었습니다만 매수에 좀 가담해 주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일수로 보면 훨씬 더 SK하이닉스를 강하게 삼성전자보다는 매수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전기전자 쪽 가볍게 돌려보면요. 아직까지 LG전자는 상당히 주가 흐름 좋지 않고요. LG노텍 강한 상승 강한 상승 추세는 무너졌습니다만 적당한 박스꾼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기 오늘 5%대 상승하면서 20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 여전히 아직까지 약세 그렇다면 반도체와 전기전자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SK하이닉스가 가장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틀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니까 월요일날 추가 상승하면서 20일인간까지 추가 상승하는 시도가 나올지 아니면 조금 주춤하면서 숨고르기 하루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레이트로 간다면 좀 따라 붙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오늘 같을 때 오늘 정도에 따라 붙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순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는 조정을 조금만 받아준다면요. 크게 말고요. 한 1,2% 조정을 받아준다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 가담해도 될 만한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여러분들께 현대차 잘 보자 말씀드렸는데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오늘 아침에 빠질 때 같이 조금 밀렸으나 그대로 같이 시장 반등할 때 반등하면서 일단 소폭이 남아 프로수급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현대차 여러분들 관심 가져올 필요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기관외국인 수급 최근에 계속 쭉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비교적 양호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노사분규 없이 임단협 체결 4년째 해오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워낙 귀하니까요. 영업 사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대폭 줄여서 1조 3천억 가까이 줄여서 영업 위기에 상당한 호재 역할 했다. 차량 판매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실적 이죠. 양호한 그런 예측 나오고 있으니깐요. 상단 여기 20만원 임금 까지 한 번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가느냐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 다 만들어놨고 힘이 응축돼 있습니다. 현대차 월요일날 관심 가지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온 면이 있으니까 박스꾼 정도는 유지합니다만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슈 있죠.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국내에서 울산에 아마 공장을 만들 것이 조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슈들도 같이 동반되면서 현대위와 만도 이런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 흐름 셀트리온 삼행제 스무스한 조정 받고 있습니다. 19만원대 저항이다. 말씀드렸고 19만원대 현재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요. 시장 하락할 때 제법 강하게 시총 상위중에 언론 종목 셀트리온 이거든요. 그래서 17만원권 조정받으면 관심 가지라 말씀드린 이유에 강하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면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요. 21건역인 17만 8천원권 정도로 조금 더 조정받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다만 19만원 20만원대 강력한 저항관력이니까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완전 상승추세 전환초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상황이 조금만 받쳐주면 충분히 돌파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때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의 수급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연기금 계속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슷한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인금까지 스무수하게 저정을 받았으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월요일날 만약에 시장 반등할 때 적당한 흐름 보여준다면 같이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사항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스무스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듣고 계신 분 리액션 좀 해주시면 제가 방송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되니까요. 적당히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법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조선주 였죠.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 등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무너질 것 같다. 말씀드렸고 자 지금 현재 현대 중공업 좀 무너졌고요. 지금은 강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이 현대 중공업 보다는 조금 낫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추세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현대 미포 조선도 힘겨워 하는 2차전지 섹터도 LG에너지 솔루션 오버행 이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부분 그대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기금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기관외국인은 계속 최근에 매수해 주면서 반등 LG화 비실비실하고 있죠.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BMW입니까? 이슈 나오면서 또 오늘 비교적 양호하게 흐름 보여줬고요. SK이노베이션은 급격한 하락부분이 육과 정유파트 때문에 아마 크게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세가 무너졌으니까요. 코스모신 소재는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SKC도 시원치 않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시원치 않고요. 자 LNF 반등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 에코프로 BM도 강하게 상승했다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2차전지도 아직까지 완전 무너진 상태는 아닙니다만 강세가 좀 꺾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광 그린유딜 인데요. 태양광 OCI도 스트레이트로 내려온 이후에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추세 깨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무너졌죠. 한국전력 현대일렉트릭 과 현대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는 섹터가 좀 다릅니다만 잘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추세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등하면서 살아있으니 월요일날 추가로 강하게 상승 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기 상승 국면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외금 수급도 괜찮고요.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CS윈드 삼강 MNT 동국 SNC 이것도 무너진 걸 보면 태양강 그린유딜 쪽도 무너졌고 그 바톤을 반도체 쪽이 전기전자 쪽이 한번 이어가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흐름에 빨리빨리 추세가 꺾이거나 강세가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참 넉넉치 않습니다. 자 바이오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 그랬고 바이오 다른 종목들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정도만 언급합니다. 바이오 섹터를 별로 좋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가 현재는 관심권에 두실 필요 있다. 그 정도 언급하면 될 거고요. 엔터주 중에 JYP와 SM이 추세 다시 돌려내는 시도 너머스 최근에 반등을 강하게 좀 했습니다. YG엔트도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4대 기획사를 할 수 있는 하이브까지 하면 4대 기획사인데 하이브와 YG엔트는 아직까지 추세가 좀 그렇고요. JYP에 SM 정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중이 반가 JYP 기관 연기금 매수세 들어온 거 포착되고요. SM은 소녀시대 제가 제대로 들어온 거 맞지 싶은데 소녀시대 컴백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소녀시대가 컴백 슈퍼주니어도 컴백 이야기 들리고요. 기관 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기계는 좀 처지고 있습니다. 조건들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돌아서는 양봉을 시현하는 걸 보고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처지면요. 상승세가 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일렉트릭은 조금 처졌긴 했는데 그래도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니까 내일 정도에 반등 여기 정도 22,000원 정도 선 22,400원 정도 무너뜨리지 않고 적당히 여기서 추가 반등 나온다면 현대 일렉트릭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관련제 중에 3량 식품 오리온 CJ제당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양호한 견주한 모습 보이고 오히려 4%, 5% 상승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줬습니다. 기간 연기금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오리온도 아, 그죠?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CJ제일제당도 상승 추세 전환 초입 인데 자, 내일 중요하죠. 빠졌던 부분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 그죠? 자, 이런 부분은 아, 프로그램 매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물하고 계속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에 비해 삼량식품 이라든지 오리온은 아, 비슷한 계적 이긴 합니다만 CJ제일제당 보다는 계적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아까 아, 시장과 좀 더 똑같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이 더 크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주 상당히 큰 변동성 있었는데 어저께 옵션 만기일도 잘 넘어갔고요. 오늘 예상하기 힘든 큰 하락이 장 초반에 나왔다가 아, B자로 급반동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백척 간두에 2300이 깨지느냐 많으냐 백척 간두의 상황에서 반등을 강하게 해준 부분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으로 봐서는 위험천만 이었는데 다행이다. 자, 외국인 이틀 연속 매수 들어온다. 그리고 선물 마이너스 가까이 갔던 부분 다시 회수하면서 9000개약 정도의 매수 우위로 일단 잡혀있는 부분 이 부분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달러 강세 때문인 가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가보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선물 추가로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종가가 여기니까 추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미국이 반등을 잘 한다면 월요일날 우리도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닥터케이가 사이클 이런 이야기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 여기 올라간 한 5,6일 이상 1,2,3,4,5,6,6,6,6일 올라갔고요 1,2,3,4,5,5,6,6일 조정받았고 5일 올라갔고 지금 3일 조정받았고 이틀 반등이니까 5일 사이클이 마무리되는데 20일 위로 강하게 올라오는 시도가 나오죠. 자 상승 구간 조정 구간 재반등 구간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요 우리나라 시장만 봐서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시장 예측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될 겁니다. 이것도 보면요 여기 저점대를 잘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죠? 아래꼬리 계속 달거든요. 계속 끌어당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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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완전 저점대보단 한 단계 위에 있는 앞전 상황에 일명 이중바닥 구간 이중바닥 구간에 저점을 지키려는 노력이 상당히 나오는 것이 미국 시장도 보여지니까요.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그 정도의 레벨은 우리나라 23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키려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주간 브리핑 방송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